안녕하세요. HSK 강사 김윤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2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독해 1 파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매번 제가 독해 1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모든 단어의 뜻을 알아서 의미상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이 특강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아 독해 1 부분은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 독해 1 부분이 단순히 단어의 의미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 단어의 뜻을 몰라도 구조적으로 품사적으로 접근을 해야만 되는구나. 이게 사실 4급만 그런 게 아니라 5급, 6급 급수가 높아지면 똑같이 빈칸 넣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중 문제 먼저 풀 거고요. 풀이 순서 체크할 거고 마지막으로 출제 의도와 핵심 전략을 볼 거예요. 공부를 하실 때 초급 단계에서는 이론을 공부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게 맞는데 어느 정도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시험 현장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먼저 보면서 아 내가 시험 현장에서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고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전략을 갖고 풀어야 되는가에 대한 개념까지 마무리가 돼야지 한 문제가 완전히 풀린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한 세트 다섯 문제를 오늘 풀어 볼 건데 자 오늘의 적중 문제 보시면 1파트는 A, B, C, D, E에서 이렇게 보기가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장들에서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넣는데 문항도 다섯 개고 보기도 다섯 개이기 때문에 이게 확률적으로 처음에만 잘 맞아 가면 다섯 문제 중에서 한 두세 문제 정도만 내가 확신이 있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풀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풀이 순서 보실 거예요. 다짜고짜 그냥 문제를 풀고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 의미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답을 도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보기부터 보셔야 돼요. A, B, C, D, E에 제시되어 있는 보기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떠한 성질의 단어고 이런 성질의 단어는 보통 문장에서 어느 위치에 간다라는 걸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품사와 뜻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보시면 지그어 하면 동사로 간혹가다 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나 지그어 하면 나 합격했어 라는 동사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B, E자에 하면 부사로 한두 번이잖아요. 꼭 한두 번이 아니라 거듭, 재차, 여러 차례 등의 부사로 쓰인다는 거. 그리고 지초 같은 경우는 명사로 기초고요. 신신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 신선하다.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금이 된다면 같이 연관을 지어서 추론하기가 편하잖아요. 신선하다라는 형용사, 또즈. 보통 아들, 자자가 뒤에 붙는 경우에는 명사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내가 또즈가 배가 아파할 때 배라는 뜻을 몰라도 얘는 명사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사랑 수사랑 같이 올 경우에는 그래도 한두 번의 느낌이 부사일 수 있겠고 신시에는 신선하다라는, 새롭다라는 형용사겠고 또즈가 명사 정도만이라도 알고 계시면 나머지의 단어의 뜻을 몰라도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를 봤어요. 두 번째, 빈칸에 문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앞에서부터 막 해석하는 게 아니라 빈칸의 위치를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볼게요. 아, 문장이 앞에 있어요. 찐찐칠거 타이또올러 하고 컴마가 돼 있고 문장이 시작하면서 조금 불편해 하고 수로로 연결이 되죠. 뭐가, 뭐가 조금 불편한지 왜냐면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있는 주어가 없잖아요. 누가 먹었는지 뭐 어땠는지 그냥 암묵적으로 아, 그냥 없이 주어 없이 내가 많이 먹었다는 얘기라는 건 아는데 조금 배가 불편해 주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문장이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 명사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추측은 하고 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47번 보시면 와, 샹라오, 슈 해놓고 디초, 디초라는 단어가 뭔지 나 몰라 근데 뒤에 러가 붙었어 그럼 얘는 동사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향해서 선생님에게 정도는 해석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럼 수로 앞에니까 부사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왜냐면 앞에 주어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아, 부사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나의 의견을 선생님한테 내놓았다는데 이걸 완전히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랑 수로 사이에 비어있는 빈칸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를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48번 볼게요. 저번이 슈 해놓고 슈이란 비록 뭐뭐하지만 그 시어 주에던 이런 빙뿌뿌뿌 앞에가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결코 뿌, 뭐뭐하지 않다 하고 뒤에 수로가 오겠죠. 뭐뭐하지 않아, 뭐뭐 안해 로 가겠죠. 그럼 수로 오면 보통 형용사나 동사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동사 같은 경우는 뭔가의 행동을 하거나 그 진행이 되는 건데 형용사는 상태를 얘기해요. 예뻐, 추워, 따뜻해, 커, 자고 이게 형용사거든요. 그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안 먹어, 안 가, 공부 안 해 이런 식으로 동사가 들어가거나 수로 자리니까 동사 또는 형용사가 들어가겠다라고 나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49번의 빈칸을 좀 확인을 할게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두 문장이 같이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것들이 꼭 출제가 되잖아요. 그것도 한꺼번에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신자에도 눌리는 거, 시우웨어, 이호, 다가 나와요. 어우, 걸리네, 다. 동사 뒤에 빈칸이 바로 있으면 목적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치, 반, 그죠? 취, 쉐, 샤, 밥을 먹어, 학교를 가, 나가 동사예요. 그러니까 다 라는 것은 영어로 따지면 take 같은 동사라서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그런 문장과 문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어인데 아, 그럼 일단 이거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모르지만 동사이고 여기서 빈칸이 있고 컴마로 문장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아, 여기 목적어 자리겠구나라는 거가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달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단어에 의미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단 빈칸의 그 위치에서 어떠한 성질을 가진 단어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번 볼게요. 쯔 미샹 다우의 카우, 더 좀 더 차. 조금 슬픈 얘기기는 애가 시험을 못 봤나 봐요. 근데 그 내용상으로 내가 4급이야. 나는 이제 중국어를 지금 공부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시험을 준비를 해서 어휘량이나 중국어에 대해서 좀 익숙치가 않아서 해석이 안 되더라도 쭉 그냥 빈칸 앞까지 오면 또 뿌가 나와요. 아,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뿌 하고서는 빈칸하고 문장이 끝났으면 수러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나 동사가 올 수 있겠구나라고 또 추리가 가능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자리는 수러 자리 부사, 부정부사 뿌 뒤에 왔기 때문에 수러 자리 그럼 동사나 형용사가 오겠구나라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푸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5개가 쭉 나와 있는데 보기에서 우리가 제시되어 있는 것도 5개고 문장도 5개이기 때문에 하나씩 넣어서 맞춰가다 보면 남는 걸 남은 자리에 넣으면 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앞에 46번이 어려워도 쫄지 마시고 그냥 뒤에 넘어가세요. 그래서 5문제 중에서 쉬운 거 먼저 진짜 이건 무조건 답이야 라는 걸 먼저 넣어놓고 풀면 그럼 오답률을 낮추고 정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쉬운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요. 기억나십니까? 보기에 제시된 단어 먼저 보고 빈칸의 위치 확인하고 쉬운 문제 먼저 풀자. 이게 풀이 순서라는 거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찐닌츄 너 타이 뚜얼러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놓고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명사가 찌초랑 뚱무드 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먹는 얘기를 하고 있고 불편하대요. 그럼 아 배가 아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조금 불편해 라는 뜻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47번은 제시되어 있는 보기 중에서 부사가 이 자이밖에 없기 때문에 수로 앞자리에 비어있는 이 자이를 넣기가 되게 쉬워요. 내가 이 자이가 거듭 제차라는 뜻을 가진 부사인지 몰라도 형태 자체가 부사일까 자이가 들어갔으니까요.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다시 뭐뭐하다. 그래서 아 얘는 부사이겠구나. 그럼 수로 앞에 빈칸이 쳐져 있는 건 지금 47번밖에 없기 때문에 D초도 몰라요. E자이도 몰라요. 단어뜻은 몰라요. 하등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단어의 성질이 중요하고 빈칸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 이게 그냥 4급뿐만 아니라 5급, 6급 급수가 높아져도 계속 이 원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 E자이가 들어간다는 거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처리를 해볼게요. 근데 어차피 4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수로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라서 답은 좀 쉽게 고를 수 있겠지만 문제 자체로는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서 이 책 비록 내가 처음 보기는 했지만 그러나 내용이 그렇게 새롭지는 않아. 그죠? 스웨란 여기서 한번 그냥 원론적인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스웨란이랑 거시는 역접이에요. 비록 뭐뭐 했지만 그렇지만 뭐뭐 하다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난 처음 봤는데 근데 처음 본 것 같지 않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뿌 해놓고 신신 뭐 생소하지 않는데 새롭지 않는데 신신이라는 건 비단 그냥 뭐 채소나 아니면 어떤 그 음식 상태가 신선해 안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감각적으로 느꼈을 때 내가 되게 새롭다 낯설다 해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동사에 어차피 뒤에 목적어는 명사밖에 없는데 또드랑지초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시험에 관련된 얘기들이 노력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운동 경기를 하거나 뭔가 일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겠죠. 현재의 노력은 기초를 다지기 위함이야. 노력이나 내가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아니면 짜요 힘내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또드랑지초라는 명사 중에서 하나를 넣는다면 여기는 찌주, 나지주라는 건 기초를 다지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 50번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이 경우에는 남아있는 그 동사들이나 수러 자리에서 형용사 여기 하나 넣고 남아있는 동사를 뽀에 집어 넣으시면 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들어간다면 내용적으로 제가 아무래도 시험이기 때문에 최대한 줄였어요. 내가 단어를 몰라 이 문제가 문장의 해석이 안 돼도 어느 정도는 문제를 영리하게 풀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학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문맥에 대해서는 공부를 같이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긴 하기 때문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가오더 시험보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가오슈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그어가 합격하다라는 뜻을 알고 계신 분들은 시험에 대한 얘기랑 합격에 대한 얘기가 문맥적으로 의미상으로 호응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어도 지금 뽀 뒤에 있는 수러 자리에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로 우리가 적절하게 맞춰서 넣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공부를 하실 때 아 그래 이게 시험에 관한 얘기니까 지그어가 성립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 이렇게 쭉 풀어봤어요. 물론 우리가 단어만 열심히 외우고 해석 많이 하시고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시험을 애당초 4급처럼 약간 초중급 단계의 공부를 하실 때부터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아 그래도 어쨌든 다 해석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시험 출제자가 한 언어를 공부할 때 네가 이 방향으로 공부를 좀 해줘 단순히 단어 뜻만 외워서 언어가 되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공부를 해주겠니? 라고 해서 그 의도로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품사의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아 이 빈칸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그 품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동사랑 형용사는 수러 자리라는 거 부사는 주어 뒤 동사 앞에 들어간다는 거 쉬운 어휘로 맥락을 파악하는 거 다 해석이 안 돼도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것들로 맥락 파악한다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 이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배웠던 이 내용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배웠던 내용을 통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이 시간 이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